영등포구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건축관련 전문 상담서비스 나눔마루를 7월 1일부터 다시 운영합니다. 나눔마루에서 제공하는 주요 상담 내용은 건축물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와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해소 방안, 불법 건축물 양성화 상담, 건축관련 각종 법령 해석 등이 해당됩니다.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루에 2번 운영되며 영등포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1대1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별도의 예약 없이 구청 본관 2층 건축과로 방문하면 됩니다.